2014년 서울 마포구에 전셋값이 2억 원인 소형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1억 원만 더하면 이 아파트를 살 수도 있었습니다. 2020년 전셋값은 거의 그대로인데 집값은 5억 원이 올라 지금은 8억 원이 됐습니다. 이제 강남의 고가 아파트뿐만 아니라 서울 전 지역으로 그리고 소형 아파트까지 거품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 34년 된 이 아파트는 전 세대가 모두 전용면적 59제곱미터 그러니까 25평형 이하입니다. 서울시가 운영한 땅에 개발한 아파트여서 시영아파트라고 불립니다. 지금은 8억 원을 줘야 하지만 5년 전만 해도 3억 원이면 이 아파트를 살 수 있었습니다. 20년간 이곳에서 공인중개사를 한 보미화 씨. 8억 원이 될지 안 될지는 좀 미지수이긴 해요. 지금 팔고 싶은 사람은 지금 이거 갖고 계신 분이에요. 이거 갖고 계신데 8억 5천도 지금 금액이 적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어머니 더 갖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집주인이신데? 네. 전세 2억 들어가 있대요. 2014년에는 그때는 3억 4천, 3천 이런 가격이었죠. 그럼 5년 사이에 지금 5억이... 그렇죠. 이제 여기 오르기 시작한 게 3, 4년밖에 안 됐으니까. 2014년부터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6월까지. 실거래가 기준 약 1억 5천만 원이 올랐습니다. 이명박 정부 5년, 박근혜 정부 4년이죠. 9년인데 타파괴했거든요. 노무현 정부의 정책 기조를 완전히 돌려놨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냥 부동산 투기가 너무 쉽도록 다 만들어놓은 거예요. 세금도 다 줄여놨죠. 레버리지 다 쉽게 할 수 있도록 해놨죠. 기준금률 났죠. 이런 거잖아요. 청약 시장에도 유주택자들이 다 들어와서 청약할 수 있게 만들어놨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방에 온산에 불이 붙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이제 다시 돌려놨어야 되는데 이 정부는 그렇게 안 한 거예요. 문재인 정부는 자신을 씁니다. 정부는 집을 거주 공간이 아니라 투기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일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아파트 값이 오를 만한 지역을 핀셋으로 콕 집어서 대출을 조이고 세금 제도를 강화했습니다. 파리 대책 보시면 알겠지만 그것도 보유세에는 빠졌어요. 보유세에는 빠져있고 양도세도 별로 그렇게 강하지 않았어요. 시장 참여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역시 내가 저걸 투기를 해서 돈을 얼마나 벌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그렇죠? 그런데 그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보유세랑 양도세죠.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게 없잖아요. 파리 대책에는 그게 없었거든요. 없으니까 이 정부는 의지가 없구만. 딱 간파하죠.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성산시형 아파트는 오히려 거래가 활발해졌습니다. 한 달에 천만 원씩 가격이 올랐습니다. 살집이 필요한 사람들. 이미 집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집을 산 겁니다. 그때는 이제 용자도 많이 나왔었고 당시에. 2017년. 네. 정부에서 전세가 꼈는데도 용자를 8천씩 해줬잖아요. 임대사업자 등록이 내면 그런 효과도 많아요. 그래서 외부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임대사업자를 하려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내면 전세가 2억 5천이다. 내가 한 5억에 샀다. 2억 5천이 있었죠. 전세 8천. 1억 얼마만 샀잖아요. 그런 역량이 많아요. 지금 시형 아파트가 임대사업자 굉장히 등록이 많이 되어 있는데 투기와의 전쟁을 끝내겠다는 정부가 내놓은 대책 중에는 임대사업자 특혜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보유세, 양도소득세는 면제하고 국민건강보험료도 많이 깎아줬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만 해도 돈을 더 많이 빌려줬습니다. 이 정책이 가까운 미래에 어떤 결과를 낳게 될지 정말 몰랐던 걸까요? 모든 옳은 이유 중에 임대사업자 등록제도가 큰 영향을 미쳤네요. 그런 영향을 많이 미쳤습니다. 임대사업자, 거의가 임대사업자들을 냈으니까. 살집이 필요한 사람들은 아파트값의 절반을 빌릴 수 있었지만 임대사업자들은 전세를 끼면 거의 집값의 전부를 빌릴 수 있었습니다. 정부가 파리 대책을 내놨잖아요. 그럼 당연히 집값이 안정화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부터 집값이 오르기 시작해서 9.13 대책 나오기 전까지 25%가 오릅니다. 실거래사 기준도요. 왜 그랬냐. 정작 부동산 대출 규제를 했지만 그때 정부가 인터넷은행 허용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대출 태도가 은행들이 완화되도록 유도한 거죠. 그래서 실제 대출이 더 많이 늘었고요. 특히 신용대출 중심으로요. 그 과정에서 객 투자가 더욱더 급격히 늘어나게 되고요. 다주택자가 왜 다주택자가 되느냐 하면 다주택을 기반으로 불로소득을 많이 발생시킬 수 있는 구조로 조세구조라든가 정책구조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다주택자가 계속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난 10년 동안 약 490만 채의 집이 공급이 됐거든요. 약 51%는 기존의 다주택자들이 그대로 가져갔단 말이에요. 그게 대략 판교급의 신도시 80개 분량이에요. 어마어마한 양의 주택이 공급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양의 기존의 주택자들이 도로 가져갔다라는 거예요. 서울시 아파트값이 무섭게 오르자 정부는 1년여 만에 또 강력한 대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정부세 개편안을 대폭 강화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전세 대출도 실수여자를 보호하는 범위 내에서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임대사업자의 과도한 혜택을 정부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산 아파트의 경우에는 기존의 혜택이 그대로입니다. 고가 아파트를 갖고 있는 임대사업자들의 혜택을 일부 줄였지만 소형 아파트를 많이 갖고 있는 임대사업자들은 여전히 투자의 꽃길을 걷고 있습니다. 혜택이 가장 큰 게 어디에 몰려있냐면 40조원 틈 미만에 몰려있어요. 이거 꼭 방송에서 다뤄줄 수 있는지 느꼈어요. 40조원 틈 미만은 원룸 아파트입니다. 전용면적 12평짜리예요. 분양면적 15평이고요. 방 하나, 거실 하나짜리예요. 정말 서민이 살고 있는 아파트 15평짜리 아파트 한 채만 가지고 있어서 재산세를 납부하는데 임대사업자 10채, 20채, 100채 가지고 있는데 재산세를 면제해줍니다. 이 아파트는 재건축이 예정되면서 아파트값은 더욱 올랐습니다. 현재 3.3제곱미터, 그러니까 평당 4천만 원 수준.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아파트값의 80%가 오른 겁니다. 일본 도쿄의 부동산 가격은 1995년까지 세계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25년 전 아파트값은 평균 6억 원대. 당시 서울은 평균 2억 원대였습니다. 도쿄를 팔면 미국 전체를 다 살 수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일본의 부동산 거품은 최절정이었습니다. 일본에도 임대주택 사업자들은 있습니다. 요시노 씨는 도쿄 인근에 맨션을 갖고 있습니다. 57개 호실에 연간 임대소득은 6천만엔, 한화로 6억 4천여만 원입니다. 자세히는 도쿄 인근에 맨션을 갖고 있습니다. 地方税とかいろいろあるんですね。ですから全部合わせると何十パーセントになろうし、50パーセントいっちゃうんじゃないかな。 実際は韓国ではそれに税金を安くしていろんな優遇対策があるんですけど、日本ではそういうものは優遇策はないんでしょうか。 優遇策は特にないですね。 日本の融資産業と比べて、韓国の融資産業は1分の10分の1程度だけなりません。 日本の融資産業と比べて、韓国の融資産業は1分の10分の1程度だけでなく、 日本の融資産業のつくりへんをそれに埋浴しました。 苦しみんな以前忘れたら私は可愛いです! 本当にいいですね。韓国に行きたいのですよ、私は。 日本はそんな全くない。 逆にちょっと、私から聞きたいのですけども、韓国の国はそれでやっていけるんですか? 2つ以上住宅を持ってくださいということはしています ただそれは東京に2つ持ってくださいということじゃなくて 空き家で困っている地方の家を持ってください 都市と地方で2つ持てば地方もいいと こういうふうなことで2地域居住っていうことが進めていますけど 東京の都市に2つ3つ家を持ってくださいという政策が取ってないですね 1995년부터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일본 경제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후 잃어버린 세월 장기 불황은 계속됐습니다 日本の経験はそれだったんです 日本のバブルの崩壊というのは今言ったようなことが本当に起きちゃったんですね 今日買わないと買えないから今日の値段よりも少し高く買う そうするとまたそんなに上がっているんだと思って 今日買わないともう買えないと思って 次の買い主が実際よりも高く買うというふうなことで急に上がっていったんですよね 毎年10%くらい土地の値段上がったんですけど 銀行がお金貸さなくなったら途端にバブル崩壊して というのが日本の苦い歴史なんですね 부동산 버블이 꺼지면서 그 뒤부터 일단 버블이 꺼지고 나서는 부동산 가격이 경기하고 같이 움직이니까 사람들이 부동산 가격은 경기가 좋으면 좀 오를 수도 있고 경기가 나쁘면 좀 내릴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 부동산이면, 도쿄의 부동산이면 반드시 계속해서 오른다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현재 일본 도쿄의 집값은 어느 정도일까요? 도쿄올림픽 선수촌이 입주할 이 지역의 새 아파트는 우리 돈 6억 원에서 7억 원 수준 입주 시간이 지나면 아파트값은 더 떨어집니다 도쿄올림픽 선수촌은 어디까지 plante지 못하는지 공유가 2억 원 수준 도쿄 긴자에서 차로 20분 거리에 있는 한 맨션. 30평형대 아파트는 약 6억 원대로 거래됩니다. 도쿄의 맨션은 어떤 모습일까요? 분리된 주방과 거실은 서울의 아파트 구조와 비슷해 보입니다. 큰 다다미 방을 포함해 방이 3개, 방마다 북방의 장도 있습니다. 화장실은 욕실 입구에 따로 분리되어 있고, 목욕을 좋아하는 문화 때문에 욕실은 꽤 큽니다. 10년 정도 된 이 맨션은 도쿄역에서 5정거장을 가면 됩니다. 도쿄의 젊은이들은 집값에 대해 어떤 생각들을 할까요? 저는 정상화 시장에서 평강을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집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는지 나는요? 저는 집사에 대해 집사에서 집사에 대해 집에 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집사에 대해 집사에 대해 살고 싶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경제가 어렵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생산가능 인구 감소를 넘어서서 인구 자체가 감소할 거라는 전망이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울 집값이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폭등을 하고 있다는 것은 정상적인 수요에 의한 인상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가수요나 투자수요 또 투기수요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여기에 있다는 것이니까 그런 의미에서 정상은 아닌 이해할 수 없는 그렇기 때문에 빨리 바로잡지 않으면 더 위험할 수도 있는 아파트값이 폭등하면서 경제를 담당한 청와대 정책실장들의 재산도 크게 늘었습니다 2년 동안 송파, 과천, 강남의 아파트들은 적게는 5억 원에서 많게는 15억 원까지 올랐습니다 부동산 정책의 주무부서인 기획재정부와 국토경제부 고위공직자들의 재산도 역시 늘었습니다 강남지역에 두 채 이상 아파트를 갖고 있는 국회의원들을 한번 볼까요 아파트값이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두 채를 합하면 액수는 더 커집니다 수십억 원대의 자산이 늘어난 의원들도 보였습니다 강남지역에 두 채 이상 아파트값이 더 커집니다 강남지역에 두 채에서 가장 파인의 인간을 지적하지는 김은일 사진도 위험한 것입니다 공원지역에 두 채의 모습은 김은일 사장도 위험한 것입니다 김은일 사장도 위험한 것입니다 김은일 사장도 위험한 것입니다 강남의 한 주택을 제대로 가지고 계시면서 다 10억, 8억, 4억 이상의 시세 차익이 발생한 것으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건 절대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거든요 대통령 차와 참모들조차도 부동산을 통해서 벌어들인 소득이 고위공직자 정책 수행하면서 벌어들인 임금소득보다 호등이 높은 상황이 정상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본인이 왜 타깃이냐고 원망하고 아쉬워할 것이 아니라 앞장서서 이런 불로소득을 없앨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국민들이 바라는 것이다 유능한 의사는 칼을 여러 번 찌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주택을 통한 불로소득은 어떠한 경우에도 절대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이는 저금리로 인한 낮은 금융비용 등으로 주택 보유에 따른 기회비용은 크지 않은 반면에 가격 상승에 따른 시세 차익 기대가 강하게 작용하여 갭 투자, 전세대출 등 금융 레버리지를 적극 활용하여 투기적 매수에 나서고 있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대책 발표 이외에도 시장 상황을 엄중히 모니터링하며 필요한 경우 내년 상반기 중 주택 수요, 공급 양측면에 걸쳐 추가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동치는 아파트값에 무주택자들은 속수무책입니다 속상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좀 부러운 마음도 있기도 하고 후회하는 마음이 있죠, 그때 살 거라는 세입자 죽고 싶다고 하는 분이 많이 왔었어요 집값이 너무 많이 오르니까 와서 사장님 왜 이렇게 집값이 오르는 거예요? 죽고 싶다고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다는 건 뭐냐면 그리고 오른 불로소득을 계속 누군가는 가져간다는 체제가 지속된다는 건 뭐냐면 우리 후속세대가 정상적으로 사회에 진입하는 것을 굉장히 어렵게 만든다는 거예요 문턱을 계속 높이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죠 집값이 높은 곳일수록 출산율이 낮게 나왔고요 특히 1인당 주택담보대출 금액이 큰 곳일수록 출산율이 낮은 걸로 나왔습니다 집값이 어떻게 보면 자기 소득에 비해서 너무나 높기 때문에 집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소득이 500만 원인 사람이 200만 원을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으로 낸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게 되면 소득이 한 40%가 되지 않습니까? 이게 강제저축이나 마찬가지예요 소비할 돈이 없게 되고요 소비할 돈이 없을수록 또 아이를 낳아서 키우기가 어려운 거죠 젊은이들은 비싼 아파트값에 절망합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이 결국 한 명 아래로 내려앉았습니다 결혼을 미루고 아이도 낳지 않습니다 저출산 대책에 수십조 원을 쏟아부어도 출산율이 0.7명 이런 대한민국에 희망은 존재할까요? 지난해 12월 16일 부동산 대책 이후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값은 하락세지만 아직 대세가 정해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에서 틈새를 노리는 갭 투자는 여전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풍선이 무한정 커질 수는 없습니다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수많은 대책들이 있지만 그 방향은 정해져 있습니다 보유세를 OECD 평균 수준으로 올려가고 임대사업자 혜택을 축소해가면서 다주택자의 불로소득을 없애나가야 합니다 공공주택을 정부에서 꾸준히 저가로 공급해나가야 합니다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말이 아닌 현실적인 정책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더 이상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이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을 비웃게 해서는 안 됩니다 현대차 흡음제 납품회사 익성의 성장 배경에 대해 아시는 분의 제보를 받습니다 기념과 대책을 statistics 의원님은 더 안 들어오는 모양이 있는가요? 피 안나게 올 줄 한 적도 있고 떨어졌어요 shebang 치집도 내는 좀 나는 좀 모션만 취하고 너 개신채 허리 넌 몇개월 존재해 내 눈 속에 나와줘 내 눈 속에 나와줘 내 눈 속에 나와줘 양인들은 마산의 나라는 나를 하고 있는 거야 7명 10명 10명이 죽음 맞을 땐 한글자막 by 한효정